공수처 조사일자 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규구한 것은 방산협의회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일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의회과 관련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장관 2 플러스 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계속 계신 건가요? 그런 말은요? 짱고! 해당 사회가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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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